자막에 대한 설명은? 자막에 대한 설명은? 자막에 대한 설명은? 보안이 철통같고 아주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그 안에 5만원권 300만장 1,500만원이다 알겠습니다 매사가 이런 식이야 인마! 어디가? 데이트! 이거 열어야 할 공고의 모용기야 지금까지 이거 여는데 성공한 놈이 하나도 없다잖아 역시 나는 연습 체질이 아닌가 봐요 이게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공고 열고 돈 가지고 나오는데 대략 45분이 주어지는 건가? 좀 빠듯하기는 하죠 이제부터는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는 거야 상황이 이제 시작됐는데 제가 선수를 입장하세요 이렇게 힘내 하고 하면 어떻게 할래